금일에 기독교가 소위 평화라, 자유라, 사랑이라 하는 간판 밑에서 마귀와 타협하는 평화, 타협하는 자유, 타협하는 사랑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물에 쑥물을 내므로 죽게 하는 미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게시록 8장 12절 말씀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게시록 8장 12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추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오늘 12절의 말씀은 종교 탄압으로 오는 흑암을 가르쳤죠 그래서 세계 3분의 1이 강압적인 종교 탄압으로 흑암이 온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 3분의 1이 침을 당했다 강탈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탄압 강압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오는 흑암을 가르쳤습니다 햇빛 같은 주님의 빛 해 3분의 1이라는 것은 햇빛 같은 주님의 빛 기독교 복음운동을 말하는데 그 주님의 빛과 별빛 같은 사역자 지도자의 빛과 달빛 같은 성도의 빛 이 땅이 성도의 빛이 이 땅 3분의 1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됨을 보인 것입니다 낮과 밤은 신앙세계와 불신앙시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신앙세계나 불신앙세계가 다 같이 침을 받는다 공산권의 성도나 공산권에 있는 불신자나 다 같이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공산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평안합니까 그렇진 않죠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여튼간 공산권에 있으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왜? 짐승의 사상을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전국에 사상 교육소를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가서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체 사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유물론 무신론 사상 김일성이가 신이라는 사상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신이라는 사상 마귀 사상을 자꾸 교육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죽는 거죠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그 흑암의 세력 아래 들어가기 그 공산주의의 짐승 사상의 흑암의 세력 아래 세계의 3분지 1이 들어가게 됐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인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3분지 1이 종교 교육의 흑암시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용납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란을 가져올 동기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게시록 8장이 재난의 동기죠 이런 동기로 인해서 이런 짐승, 공산, 마귀, 흑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큰 환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의 3분의 1도 그러하다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운동과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흑암 세력과 종교의 흑암 세계가 오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니 낮도 밤도 그러하다는 것은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다 흑암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금일의 반기독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 박해로 이루어진 암흑세계는 지상의 3분의 1에 이루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3분의 1이 타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공산세계 안에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이나 다 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건 아니고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쳐가지고 캄캄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거기 옛날 공산권에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깜깜한 세계가 이전에 공산권 3개 3분의 1의 3개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장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흑암의 세력을 들어 쓰기도 하시고 빛의 세계를 들어 쓰기도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흑암의 세력이 없이는 빛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의 세력이 없이는 빛의 세력에 영원한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낮밤이 있는데 밤이 없고 계속 낮만 계속돼 봐요 그러면 낮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떠가지고 밤이 없고 밤이 없고 낮만 계속 되면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밤이 만약에 없다면 그 빛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 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태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전기가 없을 때 같은 경우는 더 그 빛의 가치가 더 빛나겠죠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보이는 가운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태양의 가치 빛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의 세력이 없이는 빛의 세력에 영원한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영광을 못 받아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왕권을 잃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마귀를 붙여줘가지고 그 마귀를 이기면 이길 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길 때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원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귀를 우리가 마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흑암과 빛과 대립을 시켜서 빛의 세력을 승리하게 하는 동시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 종교 탄압으로 오는 흑암 8장 12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 탄압으로 오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붉은 말 공산당의 혁명의 불길이 번져서 1980년대까지 온 세상에 퍼졌는데 이 땅 3분의 1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공산당이 해체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극도로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을 시켜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냉전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냉전시대가 있었어요 공산권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경 안에서는 흑암이라는 것은 종교 탄압의 흑암이라는 특별히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를 극도로 공산당은 미워해요 하여튼 기독교인만 보면 다 잡아 죽이니까 왜 그래요 그 공산당 자체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란 마귀 게시록의 그 짐승 붉은 말은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게시록 13장에 짐승은 마귀에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대전쟁 대결투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이 인간중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시록에 해와 달과 별을 쳐서 어둡게 한다는 것은 종교 탄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극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북방 전체가 종교 탄압의 흑암이 덮인 것은 모든 선지의 예언과 게시록의 예언이 응하는 것이니 이것이 불가피의 인류적인 화가올 징조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화의 동기가 되고 화가올 징조란 말이에요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인간중말의 흑암은 북방에서부터 종교 탄압의 정치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북방의 넓은 땅을 흑암의 정치의 탄압을 받게 한 것은 누구든지 다 이것을 보고 인류 종말의 화가올 징조인 줄 알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이 땅 3분의 1을 덮고 그 속에서 세계를 침투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은 심판기가 온 증거입니다 이런 역사가 벌써 이 예언이 벌써 다 이루어졌죠 게시록 13전까지 예언은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넷째 나팔까지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부르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온 세상에 혼란과 혼동과 혼잡과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혼란한 세상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극도로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불면 끝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각성해야 돼요 각성 흑암의 정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전력을 기울여 흑암의 세력을 받들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된 것은 세계 인류적으로 무서운 환란율 징조가 분명하다 공산권에 지금 김정은이 받들지 않으면 북한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김정은 사랑하고 김정은을 신과 같이 여겨가지고 김정은을 진짜 신으로 여겨서 받들는 게 아니에요 안 받들으면 다 죽으니까 받들어야 내가 좋은 자리 차려야 하고 김정은 받들어야 우리 가족 내 가족 사회에서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세계적으로 환란율 징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올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온 세계가 짐승 정권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붉은 짐승의 정권을 받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저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공산당이에요 저 북한 공산당은 앞으로 게시록 13장에 붉은 짐승이 나와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저 북한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북한이 북한 내를 공산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다스리듯이 온 세계를 그렇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뭐 사만가지인가 사만개인가 된다 그래요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절 안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붉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음료교권 WCC 거짓 목사들을 앞세워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우상을 딱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니까 절하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 안하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13장에 게시록 13장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66표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고 매매를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막대기인데 불구하고 오늘의 종들이 방심적인 태도에 머물러서 흑암을 대항해 싸울 무장은 갖추지 않고 오히려 흑암의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난관이 왔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어때요 북한의 저 짐승 정권 공산당은 짐승 정권이에요 붉은 말의 세력이에요 그 세력 앞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북한의 모든 신령한 괴를 다 때려부수고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인 순교자들의 원수가 되는 저 붉은 정권 앞에 가서 목사들이 그 앞에 가서 빨갱이 사상 들어간 목사들은 심지어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온 목사들도 있어요 그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온 장노들도 있다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 정권에 가서 그 짐승하고 가서 타협하고 악수하고 화해하고 병원 져주고 학교 져주고 그게 다 용공주의 WCC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WCC가 완전히 용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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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 자체가 공산당에 완전히 장악당한 단체가 WCC입니다 WCC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더 영적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 더 해산의 숙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 탄압의 흑암 세력과 타협한다는 것은 음료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료 교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를 음료 교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가늠하면 그거 맞아 죽잖아요 돌로 쳐 죽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음료가 음료 이 목사들이 WCC 목사들이 하나님만을 받들고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라 그러는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가늠하라는 짓이요 하나님만을 받들고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가늠하라는 영적인 가늠이라고요 그래서 음료라는 거예요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에 WCC 교권을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들이 음료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난국을 당한 우리는 항상 흑암에 빠질까 조심하는 마음에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뿐이 없습니다 기도할 것뿐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종교 후감으로 종교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 있어요 8장 12절은 공산권에서 강압적으로 탄압으로 오는 흑암이고 9장 1절에서 4절은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다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에 연기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폐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진인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대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는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는 사람들만 상하게 하라고 하더라 이날까지 이날까지는 정치적인 종교 탄압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흑암을 피할 수 있었지만 미혹으로 오는 흑암은 국경을 국경에 관계없이 세계적인 흑암이다 지금 옛날에는 공산권에 북한에서 탄압받다가 종교적 탄압받는 목사들이 384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탄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런데 마지막 앞으로 오는 흑암이라는 것은 뚫고 나감으로만 재림의 주를 맞이할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미혹에 흑암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라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맞지 아니한 사람만 피해를 주는 황충이의 세력이 나온 것은 오늘 사제를 그랬죠 황충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만 피해를 주란 말이에요 상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죠 하나님의 이내 역사를 받지 않는 자는 미혹의 흑암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내 역사를 받은 자만 미혹의 흑암을 이기고 남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종교 탄압을 하는 공산정권 아래서는 무조건 종교 탄압을 하지만 미혹의 흑암은 종교 탄압이 아니고 얼마든지 종교 자유를 주는 동시에 종교적인 미혹이 오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종교 탄압을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오면 종교 탄압은 없어요 근데 이 종교 미혹이라는 것은 종교 자유를 주면서 종교적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통해서 미혹을 목사 자체를 통해서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은 첫째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인간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적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말씀의 해석이 바로 되고 못 다는 데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못 지키는 데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고 사랑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변하는 데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고 인간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느냐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 변론을 밝히하고 신앙 양심을 지켜서 절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본질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세력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오는 미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바로 변론하고 신앙 양심으로 순교적인 사상을 지키고 사랑의 본질이 변치 않고 조금 더 죄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싸워나가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는 자라면 종교적인 거짓 선지의 미혹을 말살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영혼구원을 목적한 성신의 인의 역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지만 이제부터 종교적인 미혹의 흑암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갖추어 하나님의 권세의 인의 역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은 보증의 인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받게 되는 인은 권세의 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첫째 화가 온다 하여도 이 첫째 오늘 게시록 13장에 화 화 화가 온다 그랬죠 인간종말에 이 세상에 환란은 화가 세 번 오는 것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첫째 화가 이 종들에게 오는 환란이에요 입맞지 않은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 거짓 목사들 만화에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에게 자칭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맞지 않은 종들에게 오는 화가 첫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 교회에 오는 화고 세 번째 화는 온 세상에 오는 화로서 이 세 가지 화가 오면 온 세상은 다 멸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화에 피해를 당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맞지 못하면 활동을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와요 지금까지는 아무나 중생만 받던 중생 받지도 못한 건 그런 거 상관없이 신학교만 가가지고 신학교만 나와서 목사고시만 보면 다 목사가 되잖아요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종인지 택하지 않은 종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고시만 보면 다 그냥 목사라고 불려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진다고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 활동을 못해요 황충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의 인을 받은 자를 피해를 주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이 남아서 남은 자가 돼서 제이림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활동도 못하고 역사는 당연히 못하고 황충해에게 죽도록 괴롭힘 당하다가 이 사람은 죽어요 세시대에 못갑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정치적인 종교 탄압의 흑암을 피하기 위하여는 국정을 넘어서는 데 있었고 종교적인 미혹으로 오는 흑암을 이기는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 덮인 이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나왔다고 하여서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종교적인 미혹의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장을 갖추어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